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5번째로 낭독의 공정입니다 내가 2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소식에 미국에 있던 아이들이 놀란 가슴을 안고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고 했다 아들의 친구 중 아버지가 Y대학교 병원 원장이었던 분이 계셨던 관계로 최장암 전문의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됐다 그렇게 해서 그 분야 최고 권위자가 있다는 YDS 병원으로 옮기게 됐다 주치의는 송시영 박사였다 검사는 더 해봐야 알겠지만 최장암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임파선 부근에서 조직검사를 할 건데 여기서 암이 발견되면 좋겠고 안 나올 경우 최장 조직검사를 다시 합니다 목 아래 림프 임파선 부근을 8cm 잘라서 조직검사를 했다 그리고 얼마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CT 촬영한 결과를 보니 불행 중 다행으로 혈액암이었다 항암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다고 송 박사가 말했다 목사님 나이가 문제예요 혈액암이지만 살 확률이 50대 50입니다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 말에 나와 아내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거의 죽는다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반반으로 올라갔으니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병실도 혈액암이라 어린이 병동 위층으로 옮겼다 당신이 어린애처럼 그러니까 어린이 병동으로 옮긴 거예요 아내가 농담하듯 말했다 죽었다 싶었던 남편이 살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에 조금이나마 마음에 여유가 생긴 듯했다 여기서 더 어린애 짓 하면 신생아실로 보낸답니다 한 수 더 떠서 나를 웃기기까지 했다 만사를 제치고 급하게 귀국했던 아이들도 조금은 안도감을 갖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나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항암주사를 맞았다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며 맞는 항암주사는 견고했던 내 머리카락을 하나 둘 뺏어버렸고 결국 가죽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겨놨다 신경이 예민해져서 복도에서 식사 카트 미는 소리에도 진저리를 치곤 했었다 그렇게 식성이 좋던 나였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주사와 영양제로 겨우겨우 버티던 시간이었다 보통 안병동에서는 그 누구도 소리 내 웃는 법이 없었다 오늘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다음날 시체로 나가는 일이 흔한 것이었다 하룻밤새 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함과 두려움이 병실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다 그런 곳에서 아내는 수시로 유머로서 한 말로 나를 웃게 했다 간호사들은 안병동에서 그렇게 웃음이 많은 건 우리가 처음이라고 한다 나는 항암주사를 맞으며 견디기 힘든 순간을 나를 위해 병간호하는 아내에게 짜증내고 신경질을 내며 풀었다 그랬더니 아내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항암주사 맞으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죽인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건 안 죽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엔 그것도 꼭 넣어서 놔드릴게요 재치있는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했다 또 한날은 간호사가 걱정을 했다 주사양 대비 소변량이 적네요 내가 대신 많이 넣었어요 방금도 화장실 다녀왔습니다 결혼하면 한몸인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해서 병실이 또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 아내는 그렇게 내 앞에서는 웃는 모습만 보였지만 김치훈 장로 집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하며 울었다고 했다 내가 보는 앞에서는 씩씩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울컥한다 현성 낭독 우리를 전개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성용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65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